안녕하세요 당겼습니다 마이크를 여기다가 놓고 지금 길거리에서 한번 영상 찍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원래는 마이크를 한쪽 손에 따로 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산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마이크를 여기다가 꽂고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냐면 잠실새내역 가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미용실 예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는데 오늘은 파마 머리 좀 자르고 지금 머리가 아 아주 난정판이죠 미용실 간다고 해서 대충 머리 말리고 왔는데 가서 파마 하고 어 그러고 올 거에요 머리 좀 자르고 아이 뒷머리 정리가 안되네 승부는 제거 머리가 엉망이야 미용실 간다 구멍 구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